돌이켜보면 그때 떠났어야 했다. 애초에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고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. 이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거라 생각했다. 잦아들면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.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고 곁에 머물기 위한 핑계였다. 그 착각과 핑계 속에서 낱낱이 행복했었다. 그 행복이 거짓이라도 천번 울기면 진짜가 될 줄 알았다. 그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이었다. 그 행복한 사람이었다.